이거 멋지게 해갖고. 와, 손질하셨구나. 형님, 원래 생선 잘 만지세요? 뭐, 잘하는 건 아닌데. 부닥치면 다 하는 거지, 뭐. 쭉! 뼈가 억세다니까, 이게. 어우, 진짜.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낚시 좋아하셨으면 뭐 이런 민문 요리는. 이거 뭐 촌에서 다 했죠. 그냥 뭐 달인이시겠네요. 그 정도나, 이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비린 애를 없애니까 먹을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소주를. 아이고야, 거침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후추가 이게 참. 이야,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이야. 벌써 진짜 냄새가 안 나나도 안 나는 것 같아. 자, 시래기를 볶고. 아, 시래기. 우와, 멋지겠다, 이거. 시래기가요. 시래기. 완전히 톡 삶아진 그 향기 있잖아요, 그 냄새. 그러면 좋아. 와. 이야, 어휴. 이거를 식히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식혀서. 한 번 이렇게. 짜야 되니까. 한 번 이렇게 해서 헹궈내는구나. 겨울 향이 깊게 뱀 이 시래기를 다루는 것만 딱 봐도 약간 좀 숨은 고수의 느낌이 나요. 이야, 시래기 많이 들어가네요. 이야, 이거 많이 들어가면 좋지. 이야. 우와. 우와. 뭐 거침없이 쓰네요. 거침없이 쓰네요. 장도 푹푹 뜨고 요리 스타일도 뭐 완전 덮하세요, 저희는. 와, 참기름 콸콸콸.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뭐 상남자의 철권. 이렇게 양념을 해서 하는 게 더 맛이 있다는 거죠, 형님? 그렇지. 자, 벌써 그 저 층샘 자극이 들어갔어요. 아, 큼지막하게. 그렇지. 밑에 깔아야 되니까. 으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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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무 깔고. 위에 덮고. 그렇죠. 이어서 손질한 이렇게 붕어도 이렇게 잘 넣어주고요. 아, 생강. 그렇지. 그렇죠. 생강이 들어가니 장난 없죠? 네, 여기 속으로 나오지 마세요. 오호. 윤택 씨, 이거 다져줘 봐. 이거 다져요? 네. 이게 아주 제맛이네요. 아, 맛있다. 이야, 끝내준다, 끝내줘. 냄새 벌써 올라와요? 우와. 윤택 씨가 곁에서 열심히 빻은 마늘도 이렇게 잘 덮어줘요, 예. 보니까 한두 번 해보신 솜씨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요? 오, 뭐야. 와, 진짜. 이야, 우리 형이 진짜. 아, 끝내줘. 끝내줘, 끝내줘, 끝내줘. 자, 윤택 씨 이제 맛있게 익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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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